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밑바닥 민심 준 전문가로서 보자면 65대 25 정도로 놓고 봐서 25에 가까워지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지조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부정이. 아, 긍정이. 그런데 부정이 65에 가까워지면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의 전조현상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레임덕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수치를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1월부터 사실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정책 발표하고 민생토론회를 6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가 이렇다는 것은 한동훈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국정지지도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 좀 필요한데 전혀 지금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 갤럭 조사에서 지역을 좀 봤는데 TK, PK 쪽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TK는 잘한다가 49, 못한다가 47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38대 56이에요. 잘한다가 38, 못한다가 56입니다. 부산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전국에서 과연 영남 지역, 특히 PK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치를 대통령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대통령,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시니까? 라고 질문 안 하거든요. 국정 수행평가. 일 잘하냐 못하냐 라고 묻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지하지 않지만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사실 매우 전략적이거나 정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잘 못하면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잘 못하면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이 탄력도, 변화도가 큰 지표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 올라가게 돼 있고 잘못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잘 안 변해요.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음속 깊은 데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일주일마다 변화하는 사람들은 그 선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균등하게 쭉 가거든요, 대개.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변동성이 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변동성이 지금 탄력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우리 시사에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잘한 것을 보여줬는데 반응도가 안 나타나는 거죠. 아, 잘해도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30% 초반대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적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관념, 부정적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토 인식 이것들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돌면서 GTX로 지금 전국을 이렇게 하고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아마 고민일 텐데 지금 한국결론조사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결론이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한테는 왜 잘하냐, 그게 이유제라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한 사람한테는 왜 못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못한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주관식으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규정평가, 이유정가, 표 준비해주세요. 아까 이제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2% 정도였어요. 2% 그런데 지난주에서 7%가 늘어나서 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인식하겠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충돌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확산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새 국민의힘 지지율이 4%나 반등을 했다고 해요.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민주당도 지금 40% 답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 추이 이번 주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뢰를 한 거죠. 한 달 새인 거예요. 이게 25일, 2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거네요.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 스픽스 보시는 분들은 매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매주마다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조사해서.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죠. 일주 단위는. 그러니까 한 달 단위를 통해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6%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35%인 것이니까 수치상은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치상은 1%포인트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한 달 간격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크게 나타났다고 아까 이제 서울경제신문의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그럼 분석을 해볼게요. 박영식 에디터. 네.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여러 가지 민생토론회 사실 거기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 감세를 해야 된다. 솔깃한 얘기들 많이 풀어놨는데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는데 한동훈과의 충돌 이후에 국힘 지지율은 지난 한 달 동안 4%나 반등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분석들을 하거든요. 데이터만 봐서는 이것이 한동훈 효과다. 또는 이재명 윤석열 구도에서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총선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한동훈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으로 인한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시즌이 지금 이미 총선 시즌이지만 공천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는 어떤 갈등 2차전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 중에 실수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사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논란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윤희숙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연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 감각이 있는 인물이냐. 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불거졌던 문제가 대통령과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에 그 1차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차전도 똑같이 시작을 갑자기 윤희숙을 언급한다. 이게 또 다른 사천 논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수를 답습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왕국회를 설득까지 하는 자리가 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윤희숙 전 의원이 언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실수가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 한동훈으로 인한 일시적 컨벤션 효과는 진짜 아마 사그라들 거라는 전망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사그라들 거다. 우리가 아까 부산 민심 한번 봤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지역이 있더라고요. 대전, 세종, 충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꼽겠다라는 응답자가 한 달 새 12포인트나 늘어났어요. 네. 아까 이제 서울경제신문이 홍길러브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그래서 지역 투표를 어느 정당 후보에게 하겠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표에서 충청권만 따로 떼어서 본 것이에요.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표네요. 빨간색은 국민의힘인데 그 전달에서는 4차에서 32%였는데 5차, 이번에는 44%가 나왔다. 그러니까 12%포인트가 올랐다.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에서는 47%, 5차에서 47%니까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기사의 일부분으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을 우리가 영남과 호남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충청권을 얘기하는데 일단 지역을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 결과에서 오차범위 얘기하잖아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얘기하잖아요. 천명 결과일 때 그런 거예요. 천명 결과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면 천명일 때는 전체 결과가 6.2%포인트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건데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그 오차범위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충청이나 호남이나 TK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20% 이내의 차이를 우리가 이거 매우 의미 있고 엄밀한 변화라고 단정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앞으로 화요일마다 2부에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가지고 총선까지 쭉 분석을 해볼 텐데 그래서 약간 기초 개념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지역으로 가면 지금 천명을 조사했다라는 거는 여러 명을 조사해서 응답을 한 사람이 천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거는 6% 아래위로 6%까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지역으로 가면 오차범위가 더 크다는 거는 천명 중에 지역별로 천명씩이 아니라 지역으로 치면 사실 100명일 수도 있고 충청이나 호남이나 TK는 천명 중에서 100명 정도 100명, 101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3, 4명만 마음 바꾸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인가요? 5,000원 가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치 변화를 5%, 10%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추세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고 기사에서, 미디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충청권에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는 기류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충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대개 수성을 해야 되는 아마 차원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난번에 많은 의석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제가 선거 캠페인 여러 가지 쭉 오랫동안 봤을 때 이 캠페인에서 민주당은 밀리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볼 수 있다. 여당은 지금 논란이 있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걸 통해가지고 정보를 팩트도 인지하고 하지만 많은 일반 대중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로 통해서 어떤 게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많은 일을 했어도 대중이 모르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좀 느끼는 게 저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이 대전, 세종, 충청이어서 오피니언 라이브를 들으러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슈 민감도나 지역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이라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심을 많이 받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대전, 세종, 충청의 제 고향 친구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급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언급하신 국민의힘 후보를 차기 총선에서 뽑겠다라는 그 여론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뽑으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가세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난 갈등 이후에 PK, 부산,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까지는 분석 가능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제가 홍보를... 정치 분석.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